나는 새우튀김에 크루스 찍어 먹어야 했어. 머리머리 지코가 처음 먹어봤는데 시켜줘서 먹었거든요. 맛은 있는데 즐겁게 먹진 않았어요. 슬퍼서.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분신사박 그거를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도 많아서 불안해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몸에 피를 내야 된다고 해서 미신이니까 위치해 그냥 안 해야지. 안 했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맛있다. 새우튀김 짱. 새우튀김 들어야지. 발렌타인데 나라도 챙겨야지.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랜만에. 아 머리야. 이제. 아 뭐래.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예요. 초콜릿 갖고 왔다가 먹으려고 가나 초콜릿 가져왔다가 그냥 발렌타인데이니까 실장님 드렸어요. 제가 먹으려다 말았어. 집에 초콜릿이 많아서 나눠줘도 될 것 같아서 나눠 드렸고요. 근데 가나 초콜릿이라 비싼 거 아니고 저도 이제 받은, 공짜로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 갠인데 뭐 작은 걸로. 큰 거긴 한데. 한 1500원, 2000원짜리라 괜찮았어. 비싼 거 아니고. 이거. 아 머리 어지러워. 오늘이 너무 열심히 했어. 피곤해. 어제 직포바 사줘가지고 그거 저녁으로 먹었고요. 점심에는 도시락 싸놨던 거 먹었어요. 아 내 머리 엄청 어지럽다. 일찍 자야 되나? 영상 찍을 게 진짜 많이 없네요. 요새 정신없고 바쁘게 일해가지고 예약 많이 해서 돈 엄청 벌고 싶다.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아 머리 아파. 아 엄청 어지러워. 화이팅. 화이팅. 아ùng. 아 Baltimore.